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경입니다. 굿모닝. 자 오늘 또 금요일 우리 떠나야죠. 떠나요. 푸른 바다로 떠나요. 오늘은 우리가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이런 개인적인 여행도 있지만 투어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요즘 보면 투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홈쇼핑에서도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개인적으로 가면 돈이 좀 많이 들지만 힘을 합치면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투어 패키지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종종 패키지 자주 가거든요. 네네네네. 가족이에요. 처음 갈 때는 어색하고 맞아 맞아 맞아. 나중에 아이고 우리 또 만나요 이렇게. 그런 데서 또 인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투어 내에서 외국 사람이랑 같이 투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지 미션 공개할게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어머니랑 온 거라고 하기. 미션 2. 어머니 60세 생신을 위한 거라고 하기. 느낌아요? 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랑 같이 먹었는데? 네. 꼭 이렇게 때는 바야흐로 투어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타임.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인사를 트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세요? 예 저는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환갑이셔서 기념여서. 여행 기념으로 저희가 여행 왔어요. 모녀 여행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서로 대화도 없으면 어색하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영어로 하는 것을 좀 연습으로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바로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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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행은 생신을 맞이한 어머니와 함께 모녀 여행으로 떠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하다 보니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볼거리 풍성해야 하고 교통편해야 하니까 여러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했죠. 엄마 엄마 이번에는 버스를 오래 타야 하니까 지금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렇게 화장실 간 엄마를 기다리는데 인원 체크를 하던 가이드가 저에게 질문을 하네요. 어? 뭐라고요? Excuse me? 어 엄마 빨리 갔다 와. 나 여기서 가이드 만나기로 했는... 어머. I'm sorry. 가이드 만나기로... Excuse me. I'm the tour guide. Hello. 잠깐만. 어머어머. 가이드? Yes, I'm the guide. My name is... Oh, 외국인 가이드네. Petra. Petra. Yes. 그럼 왔네. Hi. 아, 큰일났네. Hi. Hi. Are you here with your friends? Ah, friends. I have many friends. That's nice. Are you on the tour? Are you here with your friends together? Ah, with? Oh, 나 이제 with가 들렸네. Oh, okay. No, friend. My mom and me. 엄마랑 왔어요. Oh, with your mom. Yeah, mom and me here. Where is your mom? My mom? Toilet. Ah, okay. Okay, okay. That's nice. Yeah. Okay. Today is special day. Today? Oh, 우리 엄마 60번째 생일. My mom, 60 birthday. Your mom, 60 birthday? 60 birthday. 환갑. 환갑? 환갑. What's 환갑? So... Oh,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Hi, come on. Okay, okay. So, I'll write you down. 엄마, 어떻게 가? 외국인이라고 도망가기 있게, 오케이. 엄마, 아, 우리 마음. Get your mom. Catch you. Go, go, go. Okay, okay, 엄마! 네. 아, 어떻게 좀 즐기셨어요? 느리셨어요? 어땠어요? 영어 좀. 아직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 영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낯을 가려서. 투어분들 다 있는데. 네, 저는 좀 가이드분한테 마음을 늦게 해 오는 편이어가지고. 아, 하하.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영어 때문인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외국인 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필 또, 아니, 왜냐면 그분이 또 거기를 잘 알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하와이에 엄마하고 여행을 가서 제가 투어 프로그램을 일일이 하나하나 신청을 해서 갔는데. 네, 네, 네. 뭐, 한국인 가이드분이 오실 때도 있었지만 외국인 가이드분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장소를 잘 아니까. 네. 우리 엄마는 제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줄 아시거든요. 다 통역해 주겠거니.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그냥 예스, 땡큐, 라잇 하고 이제 계속 가이드 따라다녔죠. 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영어를 잘 해놔야죠. 이 한마디는 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대화 듣고 오죠. 전체대화 주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Are you here with your friends? No, I'm here with my mother. You're such a sweet daughter. It's for her 60th birthday.